ㅋㅋ 왜 또 다와? 웃겨 다시 도전? 안녕 다시 도전 갑자기 잠이 좀 깨서 또 왔어요 다리 왜 그만했어? 내 별명이 추길동이니까 왔다 갔다 또 어색해 또 도망가고 싶어 ㅋㅋㅋㅋ 벌써 도망가고 싶어 어떡해 어떻게 하는거지 이건? 이건 뭐야? 이거 눌렀다가 괜히 이상한거 생기면 어떡해 이게 뭐야 아 방송 내 방송에 초대할 수 있대 헐 이게 뭐지? 이상해 아 그때 채영이가 날 이렇게 초대한건가? 응 기다려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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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뭐 하세요? 응? 근데 벌써 11시에요 내일 저희 콘서트 와서 응원하고 빡초리 지르려면 이미 자고 있어야 한다고요 네 조망하나 보다 보다